고고우 가자! 자 릴리아 뱀 릴리아 뱀 지금 내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야? 사족보행 뱀 진짜 많이 하겠네 사족보행 말 말들 이런거 다 뱀해 그니까 저쪽이 지금 혼자 AP에서 크는걸 좋아해 정글이 에코뱀 마음대로 해 자 그리고 상대팀 서폿에 일단 모든걸 잘라버릴거에요 지금 타릭 뱀 타릭 뱀 네 이거 이제 고정으로 갈거에요 저희 해카림 좀 무서운데 해카림 타릭어 쓰면 그냥 조랑말이야 지금 조랑말이지 어제 타릭궁 없었잖아? 그럼 망한거였어 그냥 알자 같은거 하면은 해카림 타릭 뱀 타릭 뱀 판단력이 흐려지셨군요 영농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 왜케 오늘 멍하지? 뭐가? 한판 지면 정신 차릴거야 안돼 1세트 지면 안돼 실패 자 근데 나한테 어필하고 싶을 사람이 있어요? 뭐 손픽 먹고싶다 이런거? 없습니다 피 너무 빠르게 하지마요 불안해 없으면 픽 변할게요 제가 보고 레넥톤 레넥이다 저 레넥톤 미드로 쓸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미드레넥이라 미드레넥하면 어떻게 치죠? 레넥이 씨바나네 미드레넥? 미드레넥에 카운터가 뭐임? 미드레넥에게 내가 볼 땐 씨바나 AP점을 해가지고 할거같아 느낌이 지금 으흠 약간 갱킹 많이 가고싶어 응 갱킹 많이 가고싶어? 자 일단 이러면 일단 케이틀린 먹어주고 우리 라인도 세게 가고 케이틀린 올려줘요 케이틀린 케이틀린 굳이 안해도 무조건 셀거 같은데 아 애쉬 애쉬? 애쉬할까 그러면? 으흠 뭐할까? 암홀하게 애쉬 올려줘 애쉬 올려줘 픽해? 어 픽해보자 애쉬 이번에 저 팀 상태라고 징크스 해도 될거같아 그리고 여기서 우리 갈리오 일단 올려준 갈리오 아 갈리오 좋다 갈리오로 레넥톤 음 라인저는 개찍겨 알지? 갱으로 일단 잡을 생각해 갈리오 한 마리 보자 여기서 와 진짜 힘든 싸움을 하겠구만 쓰읍 이거 시바만 애쉬 잘 피해야돼 이런 미드 그거다 탑 레넥톤인데 아.. 탄녹톤? 탄미드야 미드녹톤 아 미드녹톤 음 어 근데 이건 함수 형님 못 뽑는거 아니야? 진짜 틀린 카드가 있어 아니 세트 있잖아 세트 응 세트 카드가 있잖아 아 세트 있구나 지금 이런 우리 브라움에도 든든하긴 한데 지금? 든든해 음 오브직트를 진짜 하나도 안 빼고 다 먹어야겠다 시바난 그 시간 확보 못하게 피할 순차 없다 원딜을 일단 세나 올려줘 세나 세나 픽 어 잠깐만 깜짝이야 세나를 대나라고? 네 세나 대나면 돼 루시안 자르는거 어때? 루시안? 루시안? 내가 어떤 선택을 받은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거다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그러면 일단 룰루 넣자 룰루 지금 룰루를 밴? 응 룰루 밴 해주세요 룰루 밴? 저쪽은 탑 4 밴 나왔네 그래서 저게 탑 다이브하고 이렇게 팔 생각인가 보다 어림도 없지 세트 탑 세트 탑 레오나 레오나 브라움 중에 하나 하면 좋을거 같은데 저기 보디오가 뭐가 나오려나? 미포 미포? 미포? 궁조합으로 가버리네 여기서 지금 이러면 우리 레오나 먹고 탑 세트 할거에요 이번에 탑 세트 응 오케이 레오나? 응 레오나 피크한다 피하고 정글 여기서 응 제일 자신있는거 봐 여기서 난 자르반 솔직히 여기서 뽑으면 좋을거 같거든 자르반 자르반이랑 분류배우트 중 하나 자신있는거 난 자르반이 좋을거 같애 자르반 갈리오를 한번 볼까 이러면? 응 자갈 보자 자갈 응 이거 자르반 뽑고 나서 이니쉬 어떻게 하냐면 자르반 갈리오는 들어갔데 세트랑 레오나는 애쉬 지켜줘야돼 애쉬 응 오케이 오케이 갈리오 이거 딜템 띄워줘야되고 자르반 갈리오는 이제 윌스포츠는 노려주면 돼 윌스포츠는 존냐 가지마 존냐 안가와대 존냐 안가와대 그냥 딜징로 해야돼 이거 지금 세트눈 세트눈 그리고 녹턴이 무조건 애쉬한테 박을거니까 세트 레오나는 무조건 CC 넣어줘요 오케이 오케이 걸 때 레오나 궁만 상태만 써도되고 아니면 지키는 용도로 써도되요 여기서 오케이 그래 애쉬 이번판에 딜템 올리고 최시계 그런거 가지면 좋을때 이번판 정수 정수랑 저기 저 루난 다음에 뭘거라면 3코어로 무대 최시계 하나 들고 이제 탱 그냥 코어탱 똑같이 올리면 될거같애 세트 이번판 정복장 내가 3코어에 보통 그거 올렸었거든 저기 중무 아 중무도 나쁘지 않을거같애 이 반 살아도 이득하네 이거 중무 다음 4,5코어로 뭘로 갈까 이거 그거 무대 가야지 어? 무대 무대 무한의 대거 중무의 무대 수호천사까지 간다그러면 어 그렇게 가면 될 듯 응 이거 우리팀 잘 지켜줘야돼 진짜 불 꺼지셔가지고 그냥 원딜 옆에 있으면 돼 우리팀 상대 들어오는거 어차피 녹턴밖에 없으니까 너무 쫄지 말고 오케이 녹턴 들어오면 스컬 짐 세트에 이거 전복장에 결의 들었죠? 결의 결의 장어력 두개 오케이 됐어 됐어 템트리는 어 올락볼클 템트리 가셔도 될거같애요 그냥 들어가서 다 죽인단 말인데 화이팅 화이팅 우리 그 전략 쓰자 응 오케이 그 전략이 뭔데? 그 전략 그거 어 우리만 우리들의 정글에 와드받고 들어가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전략 오케이 그 전략 우리들의 유쾌한 혁명 오케이 유쾌한 반란 녹턴을 잘 봐야겠다 어디로 빠지는지를 오지지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된다 미스푸준 청왕 우리 알지? 부르니까 응 오케이 상대형님 여기 봐가지고 이쪽이 서있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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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가라고 할 때 갈 테니까 꼭 콜해줘 예 우리는 레오나부터 오케이 워리어 좋아 게이밍에 유쾌한 반란이 시작된다 벽으로 붙어 오케이 어 자료만 보여 자료만 보여 나 먼저 오케이 매니안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와드 바꿀게 와드 아예 없네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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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야 되나? 아니 와드 안 박아도 될 것 같아 아예 안 들어오네 이러면 탑 갈게요 올라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탑 올라가는 길에 조심 나 이거 플루 먹을게 끝이야 플루 어 오케이 블루 시작 레드 와드하고 바꿔올까 그랬나? 그니까 근데 시바나라 어차피 풀캠 하긴 할거야 블루 시작이래 그럼 이쪽으로 할까 중간에 한 번만 보이면 돼 우리 일로 와볼래? 브라움 이거 뇌진타 느려져 나 4캠 돌고 바텀이나 미드 갈게 그러면 우리 레드리 전척하자 그럼 스킬 한번 쓰고 스킬 한번 써 지금 스킬 써 감사합니다 예스 셋 레넥톤이 우리 이쪽에 와드 박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응 바텀 안 보여 바텀 안 보여 들어가고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먹어 굉장히 답답하게 벌써 압박해 아무것도 못하게 순도 못 치게 응 얘 땡기고 있어 응 하나 벗고 저들은 쓰러질 것입니다 봐서 들어간다 미데미야 2레벨 메 찍었어 그냥 응 얘 돌아왔어 1레벨 시바나 레드 아 레드 밀자 이거 밀자 이제 아래 두꺼비 살아있었지 응 두꺼비 안다 상대 상대 뭐지? 상대 두꺼비 오케이 위에 시야 잡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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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 굿 나 뺑뺑이라서 와드 없다 와든거 같다 와든거 같다 와든거 같다 뭐야 레넥톤 딸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어려워 최대 완전 사리지 바텀 응 땡겨진 라인임 땡겨진 라인임 바텀 한번 렛 먹고 있을게 아 레드 때문에 평타가 안쳐지네 철재게 레넥톤 안 보여 아 오케이 다시 나타났어 레넥톤이니까 방심할 수 없겠지 가서 들어갈게 우리 밀어줄게 그냥 밀어? 응 어 밀어주자 야 이러면은 집안다 응 바텀에 와드 하나 받고 뒤로 이제 슬슬 땡겨봐 응 오케이 와드 어 와드 하나 땡길게 근데 바텀 밀어놔야된 아 오케이 땡긴다 쟤가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한번 더 싹 밀어박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하자 그냥 밀어박아놓자 이거 파스 들어갈게 나 용싸움 위에서 지금 집 갔다 올게 응 이거 먹으려고 할 때 올게 응 이거 바로 용 빨리 챙길게 우리 그냥 아픔 지도권 있고 쟤네 완전 사리니까 용을 나오자마자 바로 붙을게 그냥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거 밀어놔야돼 그러면 응 밀어놓을게 오우 녹턴 미야 이거 안시켰어 녹턴 응 됐어 어 어 이거 바로 치면 안되냐? 4초인데 그래 가자 근데 이거 하나 더 밀고 와야겠다 우리 하나 더 밀자 먹고 있을게 오케이 마나 아껴야 걷다 내가 밀게 저쪽 완전 쫄았거든? 안 나올 것 같거든? 그니까 그런 것 같애 근데 우리가 빨리 굴려야 됨 왜냐면 씹어놔아서 히면 다 먹음 도와줄게 먹었네 가자 메넥톤 사라졌어 이런거 먹자 이런거 먹자 메넥톤 사라졌어 이런거 먹지? 가자 내가 돌릴게 갈리온은 가야돼 갈리온은 가야돼 텔 있잖아 그렇지 메넥톤 텔 탔어 아 뺏겼네 메넥톤 텔 독턴 합류한다 독턴 합류한다 님들한테 메넥톤 텔 소비 독턴 6래 조심 오케이 나 궁 찍었어 독턴도 6 찍었어 근데 다 타오자 다 타오자 녹턴 미아 녹턴 미아 녹턴미아 사려야돼 오케이 나 BF라 빡대기 가능 보였어? 어 물을 붙여놀거야 그냥 으으으으으으으으으 fighting 어우 몇개 안타 몇개 안타 어 이거 수정초 터트렸어 내 위치 밝아 에릭도 수정초 터트린 내가 너 그쪽으로 가볼게 어 근데 이거 우리 블루 쪽 들어와 있나 이미? 어 이거 우리 블루 쪽 들어와 있나? 어 이거 우리 블루 쪽 들어와 있나? 어 이거 우리 블루 쪽 들어와서 당한다 어 이거 우리 블루 쪽 들어와서 당한다 시바나 밀든 시바나 밀든 시바나 궁 빠졌어 이제 이거 7분이거든? 바텀 집 가자 집 갔다 왔는데? 집 갔다 왔어 우리 집 갔다 왔어 그럼 레오나 올라오자 이제 어 네, 천조시 해 나 탈 쓸게요 미대다 저기 시바나 야 블루 바로 먹을래? 어떡할래? 내 애쉬 좀 위험한데? 블루? 너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나 올라가? 미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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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나 아래쪽으로 갈게 오케이 내가 봐줄게 지워 올라갔다 와 전력 먹어 믿음이야 애쉬 사려라 정바퀴 죽어 너 오케이 올라갔어 아래 빠이게 나 집 갔다 텔 탈 수 있으니까 뿌려주고 아래 빠이게 못해 나이스 나 가한 중 텔 갈게 텔 갈게 나 텔 갔어 오케이 나이스 전력 가 이거 밀고 하자 나는 탑 뽑기 나이스 상대 미듬은 텔 없고 상대 미듬은 텔 없고 상대 미듬은 텔 없고 상대 미듬은 텔 없고 바이게 안쪽으로 멤버들은 3분후에 셀프 생겨 브라흡 올라갔어 브라흡 올라갔어 브라흡 올라갔어 무선 이벤트가 불 안 껐어 2포 돌로 와 나 갈게 나 갈게 아니아니아니 한 번에 하나씩 나가면 범인다 거기가 싸우면 안돼 싸우는데? 뺄거야 뺄거야 싸우면 안돼 빼빼빼 아 소리 싸우니 났어 두명밖에 안 죽어 전력도 챙겼어 두명 죽고 전력이면 그렇게 큰소리 아니야? 그리고 녹통 붕 뺐어 응 윙믹 찍어야 돼 얘들아 응 빨리 찍어 다들 다른 라인들은 받아먹는다고 생각해 탑으로 왔다 탑으로 왔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죽나 살았어 살았어 나이스 좋아 슈퍼플레이 용이다 끝 갔다 갈게 다음 용 1분 슈퍼플레이 이거 녹턴 집값 쓸거야 밀어 갈리오 미드 푼다 전력 좋아 좋아 절대 맞다 좌우 슈퍼 슈퍼 쏠 나이스 정신 필요없다 아 구공원 구공원 아 구공원 아니 구공원 나 보았다 우리 바텀 밀게 레이크가 없어 참고로 조심하세요 레이크톤 텔 있어? 레이크톤 떴어 이제 떴어 확실해 응 텔 썼대 떴대 떴대 나왔대 나왔대 살짝 내려봐 밀어넣고 응 응 욕먹자 쐈쎄 내 프라마 내려가 빠지자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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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뒤에 있어 얘들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응 오케이 렌즈 있어? 렌즈 아까 썼어 여기 없었어 나 이거 쌍독하게 그냥 집에서 하고 버투면서 애들 잡으면은 오케 오케 브라운 미드 브라운 미드 밤력 가면 있어 밤력 공도 있어 브라운 미드 브라운 미드 빠져 넘는다 내려왔다 갈거야? 잠깐만 이거 5대4거든? 펜트 없애줘 응 어떡해 쟤쏘쏘 내려와서 쟤네가 무리하는 거 봐 쟤네가 내돌아는 거 봐 오케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미워.. 내가 다 denial 다시 ehkä 타 TU Recovery 만쩔 내. ceux 탑 덕기중 올라가 올라가네 온다 겠 다음 나 밖에서 갈게 차가석 와드 있는데 나 와드 박아줄게 와드 있어 미드가자 미드하면 가볼게 미드 푸시가 빨라서 제 담았다 안될까? 형장님? 미드 미안 탑 조심 바텀 프리즈 오케이 미드 한번 받아먹은 자자만 저거 우리 시야 따였다 블루 쪽 미드 한번 받아먹은 자자만 저거 킬 써서 빠르게 치켜 미드 미안 미드 미안 바텀 어떡해 복귀? 바텀 복귀 계속 계속 본다 바텀 응 나 정수 나왔어 이제 응 지바나 탑 지바나 탑 지바나 탑 이거 바텀 한 번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 나 집 갔다와서 가져올게 우리가 땡겨볼게 우리 땡겨볼게 그럼 라인을 전령 2분이야 응 여기 지웠다 응 여기 시야 빡치 잡는다 응 다음거 전령으로 생각할게 다음거 전령이야 우리 바텀 쭉 밀어놓고 시야 잡아줄게 바텀에 응 블루 쪽에 상대가 합류가 좋아서 이거 이길라면은 응 근데 이제 레넥톤 사라졌어 레넥톤 사라졌어 텔포 있어 땡겨지는 라인 땡겨지는 라인 땡겨지는 라인 어 레넥톤 지금 텔포 썼어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은 차라리 스크린을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지바나 밑이야 지바나 밑빙이야 미들비야 나 아랫으로 가고 있을게 최대한 응 계속 여기 누울게 큰거 내가 먹을게 바텀 안보이는데 여기 살짝 위험해 뭔가 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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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조심 저기 네와바스는 바얘게 먹고 있는거 같애 그치? 응 오케이 레넥톤 다시 복귀했어 오 다음 오브젝트 50초 남았어 녹턴 내려간다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전령이야 전령 바텀 조심해야돼 서퍼 놀래? 응 올라갈게 나 올라간다 응 오케이 응 오케이 오케이 여기 시바나 나 지금 점멸 빠졌어 오케이 오케이 집 갔다 탑 뽑기 오케이 빼야돼 빼야돼 여기 빼? 빼앗줄게 아 fuck you 못해? 못해? 나 여기 있길래 싸울 줄 진짜였어 레온아 레온아 우리 지금 많이 해이해져있어 지금 어 잠깐만 배트 좀 줄자 배트 좀 줄게 죄송 탑타워가 이제 사라질 예정 우리꺼 나 위로 뛴다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고객님 전멸 뺐어 녹턴 전멸 뺐어 녹턴 궁 썼잖아 그치? 그럼 전령 먹으면 되겠는데? 응 그럼 전령 먹자 어 그냥 올라와줘 레온아 이거 내려와줘 세트 세트 빨리 밀고 내려와 오케이 가는 중 너 일핑아 너 일핑아 너 일핑아 나 같이 올라가 미포도 올라간다 오케이 이거 얼른 넣고 얼른 넣고 가자 나 내려갈게 나이스 미포 보자 미포 보자 와봐 간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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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보자 나 예쓰군 용 1분 뺐대 뺐대 용 1분 한 번에 하나씩만 해 한 번에 하나씩 미대 전령 푼다 미소 라인 용 어떻게 할까요? 풀고 바로 뭐야 이거 어? 물렸다 나 할게 이게 뭐야 좀 더 깊숙하게 해야돼 아 오게 오게 미안 거기 두 명밖에 없어 어 뭐야 아 씨 아 걔 실세 있네 미안 미안 괜찮아 괜찮아 25초 나 텔 압류할게 이거 텔 압류할게 나 템이 너무 많이 나와서 텔 압류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싸우는거지? 어 메넥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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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죽는거 같애 이거 어 텔 텐다 와드 박아봐 와드 박아봐 와드가 없어 나 나 와드 박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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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았어 다른 중 응 세트 없어 세트 텔 타야 돼 텔 타 빨리 텔 타 오케이 세트 여기서 텔 타 텔 탔어 텔 탔어 용 봐 용 봐 용 봐 자르반이 들어가 자르반이 들어가는 거야 나 이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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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나이스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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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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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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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오케이 나이스 나는 탑 오케 할게 저희 탑 바로가 탑 바로가 네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시바나 일로 들어왔다 바텀 봐줘 음 따위 붙일 수도 있어 시바나 내려가네 저기 탑점 봐줘 탑점 어 탑 이거 먹어 일단 블루 너 먹어 너 먹어 나 바텀 갈게 룩턴 집 가고 탑점 한 번만 막아주면 안 될까 어 오케 오케 어 피가 없네 아니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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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겠지 탈래? 이거 오히려 보자 하자 어 오케 오케 어 바로 물어 우리 그냥 무난해 지금 응 응 응 응 오히려 좋아 바텀 아직 안 보여 흠흠 근데 먹을 게 없지 지금 오브젝트 응 응 없어 우리가 오브젝트 많이 신경 써가지고 랭턴 안 보여 랭턴 안 보여 랭턴 안 보여 바텀 쪽에 가볼게 일단 녹턴 이제 한 건 할 거야 녹턴 안 보여 어 미스 포즈가 미드 그 상대 바텀 미드로 올라왔어 바텀 조심해 바텀 조심해 바텀 조심해 좀 일어났어 올라갈게 우리도 아니 브라움이랑 합류하면서 녹턴 올까봐 응 녹턴 탑이다 녹턴 탑이야 탑으로 가 이거 미드에서 한번 걸어도 돼 미드에서 한번 걸어도 돼 갈게 다 녹턴 탑 내가 나와봐 응 업어 갈게 오케이 오케이 태안이 언제나 떠오르지 바텀 먹고 미드 밀어주자 나 바텀 갈까? 아니다 바텀 가고 있어 내가 바텀 가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난 계속 탑으로 갈게 프라운 미드 녹턴 거기 힘 청복하는 거 같아 시바나 프레이스 나온다 좀 멀리 가자 뒤로 빠지자 미드 약간 심상치 않은데? 응 오히려 좋아 시바나 굴로 썼어 오히려 좋아 녹턴 미드 근처야 계속 응 세트가 압박해서 녹턴 불러내야 돼 오케이 포탑 쳐 그냥 포탑 계속 쳐 독튼도 있어 미드는 무조건 사려 무조건 사려 지금 녹턴 아이 미드잖아 한명 막으러 가야돼 내가 빠져야 될 때 폴해줘 탑 빠져 탑 빠져 오케이 오케이 빠질게 밀자 미드 밀어 세게 밀어줘 브라운 내려간다 갈린다 애들 갈린다 녹턴이랑 그 오케이 내가 나도 올라가고 시바나 이제 빼 오케이 그 위빨이겠죠 미드 미드 빠져 오케이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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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다시 합류했어 나는 그럼 다시 타워 탑 탑 세게 밀게 어 쟤네들 올라온다 오케이 로프턴 탑 방금 바론이거든 미드 4명 정도 바론 몇번 아 3초 남았네 그럼 이거 밀고 나 집 갔다 올게 오케이 오케이 이때 다르면 누구도 먼저 붙여 나 다시 내내 톤 만나로 내내 톤 만나로 내내 톤 만나로 이거 자르바니 한번 봐줘 아 네 아 뭔가 좀 그러네 우리가 이득을 무난하게 가네 너무 무난한데 상대가 너무 잘 넣었다 이거 근데 바텀이 저기 바텀이 그건데 이렇게 계속 놀거면은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우리 다이브라도 좀 한참 써야되는데 그치? 다이브라도 아 그 나 없다 지금 바텀 스템 바텀 스템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오케이 아우 이성 느려 다 안보여 다 안보여 다 안보여 호기심 천국 오케이 호기심이 나오면 천국에 간다 이거 지워 이거 지워 이거 지워도 돼 이거 지울게 우리가 이거 지워도 된대 손대기가 이거 지우자 혼자있으면 녹터가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탑 탑밀게 탑을 실패해 탑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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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밀어버려 녹터가 당대 소환해 세트 거기 라임 밀어놓고 라임 밀어놓고 내려와 라임 밀어놓고 내려와 9분 라임 밀어놓고 내려와 어 타워 이제 깨져 깨뜨릴 수 있어 내려와 내려와 빨리 내려와 내려와 오케이 미드로 갈게 용쪽으로 에시우 혼자 에시우 혼자 조심 세트 내려오면 바로 이니식 온다 세트 빨리 내려와 내가 렌즈부터 행사할게 벌써 먹었어 벌써 먹었어 우리 라임 하나 밀었어? 응 미드 아 미드 탑밀해 이거 밀자 어 풀 뺐다 다 있으면 우리가 이겨 다 있으면 우리가 이겨 안 보여 에시 보게 에시 보게 에시 보게 아 이래야 천천히 천천히 에시 프리즈? 천천히 아 근데 이거 치러프나 브레쉬 고속 날라 할텐데 아 아 퍼비 아 내 스킬 너무 맞췄다 오 나이스 하나 하나 버렸어야죠 오케이 만족스러운 결과야 나쁘지 않아 희뿌지 않아 우리 너무 녹돈을 잘랐는데 녹돈을 잘랐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결단해볼까 내가 텔 써서 한 비벼봐 먹는 거 텔 써도 못 비벌 거 같은데 이거 아니 참아 아니 참아 참아 이거 역전할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아 아직 못 먹을 것 같은데 미드를 힘줘서 한번 밀어보자 우리 나 여기 딱 있거든 나도 가고 가고는 있거든 가보자 해볼까 일단 못해 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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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라 아쉬워라 미드 밀어버려 미드 밀자 이거 빠르게 밀자 미드 이게 아까 왜 늦게 모였지? 방심하지 않은 요거요거요거요거 너무 오래 밀고왔어 너무 오래 밀어 라인만 밀어도 알아서 저거 밀리는 데 이거 반반이면 그냥 W 한번 팡 쓰고 오면 돼 비면 돼 아 이번에 비법까지 끊었긴 하는데 까비까비 아 저거 한번 좀 밀고싶은데 우리 다 퍼져있어가지고 한번 모여가지고 밀면 안되나? 미드? 상황심리 와드다 좀 박아볼래? 상황심리? 우리의 신화 너무 없다 지금 응 미드로 갈게 저거리 지워야 되는데 비스부신 노플이지? 플레이 서서 자 자 나 나 나 궁 15총 칼라만 해 그래서 왔어 나 왔어 전멸도 있고 미드 깨 잠깐 미드 바텀 주고 미드 깨 깨고 들어갈게 그리고 다 깨질 때쯤 앞에서 미포 앞에 많이 나와있으니까 걸어 오케이 어 뭐야 이거 딜 그래서 딜이 안되겠다 이건 이건 안되겠다 레넥톤 가자 레넥톤 되나? 이거 시원한 클 때까지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줬다 이거 레넥톤 해볼래? 나 궁 있어 안돼 안돼 이거 레넥톤 안될거 같아 다 합류가 돼 저쪽이 미드 1차 어차피 주는거니까 레넥톤 하나 걸어 미드 막는게 낫지 않을까? 미드 못 막아 미드 1차를 무조건 지켜야겠어 레넥톤 못잡아 못잡아 잠깐만 가볼게 피 피쳐서 다시 와봐 나 궁 있어 요거 이런거 앞에 있는거 물어도 될거 같아 어 고에 궁 없을때 저거 시바나 궁 없을때 오케이 시바나 안에 게이지가 분노 게이지야 레넥톤 걸어줘야돼 얘 이런거 오케이 자르반에 무조건 이닛이야 너 무서워하면 안돼 오케이 안 싸우고 지는거보다 싸우고 지는게 나 오케이 오케이 레넥톤 간분다 올라올까 말까 응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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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 한번 빼 한번 빼 한번 빼 바텀 너무 비기니브야 응 레넥톤 우리 나 CS 좀 몰아먹어야 될 것 같아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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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우니까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머리가 띵해 지금 어떡하지 머리가 띵 머리가 띵 바론 다 끝났다 바론 다 올라간다 바론 다 올라간다 어? 프레스 조시해 프레스 조시해 가자 시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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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나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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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 나이스 수분 싸움 그래도 오케이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시바나 짜름 우리 제약골 많이 먹었어 애쉬 제약골 천골 먹었어 이거 턱 그리고 이거 꺼지면 내 쪽으로 바로 돌아가줘 나 계속 뒤에 있으니까 오케이 해보자 용 나왔어 이제 또 용으로 바로 뛰어보자 용으로 바로 뛰어보자 헬퍼 있어 나 직간다 이거 0x2 직선으로 뛰자 직선으로 뛰자 직선으로 뛰어 직선으로 뛰어 용으로 고고고고고고 직선으로 뛰어서 와드 하나 박아주면 텔트 할거야 바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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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라인 박고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고고고고고고고고 미드라인을 먼저 밀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밀면은 우리가 영영 뛰는 의미가 없어져 어 저쪽이 저쪽이 좀 느리거든 바텀 뒤 아니 세명이 와드 박아 와드 박아 와드 박아 다리 박고 이거 어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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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일단 바이게 먹고 바이게 먹어 바이게 먹어 바이게 먹어 아 궁극기 8초 궁극기 8초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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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차도 풀러 용차도 풀러 응 그런 놈 내가 멀리 뛰어놓을게 아직 몰라 우리 용치는 거 아 박됐다 슈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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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차량 안 들어가 나와봐줘 보고있어 똑같이 안보여 나 안보여 나 안보여 됐어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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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생겼어 또 온다 온다 빠지자 쪽 빠지자 돌아가야겠다 상놈까지 먹었어 상놈까지 바텀 막아야겠다 빨리 회복하고 세트가 잠깐 막아줬어 바텀 네 바텀 막아줄게 혼자는 좀 힘들겠다 네 명이 근데 어 저거 좀 그렇다 살짝 주자 어 여기까지 좀 리그했다 살짝 주자 아 이게 카운터 트기라 너무 힘드네 나 이제 2코까지 나와서 할만 할꺼 같애 응 안타 보면 자 나 정글 좀 먹을게 여긴 이제 들어가도 되지? 아까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거 먹고 이제 세트가 바텀 하죠 오케이 쉿 내 CS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믿음 있게 나 믿음 있게 봐줘 치키자 치키자 이제 치키자 저기 지금 좀 빠져있거든 스킬들 응 여기 위험하다 위험해 녹턴 저기 위쪽에 우리쪽 정글 시야 잡니다 밑에 쪽으로 밑에 쪽으로 가자 밑에 쪽으로 우리는 가는데? 바론 갔는데? 바론 갔어 저쪽 쳤어 쳤어 바론 싸움 보자 바론 싸움 보자 세트 와야돼 세트 와야돼 세트 텔 있지 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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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주고 다 잡아 바론 주고 다 잡아 공기 tubes 네 들어왔게 Soc 여기 봐줘 나 봐줘 어 봐주고 있어 아이고 안 되는데 안되는데? 안되는데 저기 너무 강하다 저기 강하다 강가리 졌다 올라갈 때 갈라졌네 급해가지고 우리 너무 갈렸어 지금 애쉬랑 같이 갔어야 했는데 두 갈래로 갈라였어 지금 우리 불 끄니까 불 끄니까 PPAP야 저버렸다 그러니까 PPAP야 지금 시원하게 좋네 소파 바텀에서 뭔가 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무난하게 갔다 그리고 내가 한번 저기서 용압해서 뇌절 한번 하고 그리고 스킬 스킬을 내가 계속 못 맞췄어 그것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거 좀 거슬리는 거 몇 개만 밴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응 나 이번에 딜을 넣을 상황이 아예 안 나왔어 근데 근데 아까 시바나를 내가 물면서 들어갔잖아 뒤에 애쉬를 봐주고 싶은데 내가 이미 피가 없어 근데 또 시바나를 그때 1.4로 안 잡으면 또 터지잖아 그치 시바나 잡고 내가 돌아오는게 맞는데 근데 그전에 터져 내가 죽어있어 시바나를 막을 수가 없다 시바나 빨개칠일 때 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빠 그니까 시바나 그 브레스 데미지가 너무 세니까 한번 뿌리고 나면은 와 우왕좌왕 돼버려가지고 응 일단 화장실 나도 화장실 좀 와 시바나 딜량 봐 저거 말이 돼? 내가 아까 한 대 맞았거든? 피가 3분의 1이나 나왔어 아까 시바나 시바나 딜량 23,000이야 혼자 돌았어 저거 못하게 해야돼 여기 이게 저기 누우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패야되는데 우리가 그런거 한번도 안했어 지금 다 너무 바빠가지고 아니 쟤네가 바텀이 너무 가드를 잘 올렸어 이게 아니라 가드를 올리면은 우리가 다이브라도 패야되는데 우리가 그런거를 맞아 근데 이제 막 또 상대 올 것까지 생각하고 이러니까 머리 복잡해져서 이게 다 라인들이 다 여유가 없었어 지금 지금? 할게 없어 손 들어 강하다 저 녀석들 강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블라인드빙 갈 수 있어요 지금? 어? 블라인드빙 갈 수 있음 블라인드빙 갈 수 있다고? 어? 오히려 좋은데 지금? 오늘 강시린다면 볼 수 있어 무조건 이기잖아 두번째 판은 어 두번째 판은 무조건 이기해줄게 이거 얘가 팽팽 진거 같아 이거는 졌어 이거 내가 볼 땐 말 안하고 이기게 해줄게 이번 판에 오케이 두번째 판에 무조건 이기해주고 아니 보니까 지금 상대 전력이 딱 나와 이게 보면 그냥 그것만 다 자르면 돼 지금 쫄았어 우리 팀? 아니 우리 그 미드에서 했던 한타 있잖아 응 그거 이용부터 했으면 됐어 그러면 이길 만 있어 우리가 응 이거 나 그냥 원 이제 할게 아니 다 생각해뒀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다 생각해뒀어 어 나 이제 하면 안 돼 나 지금 너무 지금 뭘 해야 되지?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챔피언 언급 자제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하면 딱 될지 알아 지금 이제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응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지금 저렇게 원래 저렇게 줌에 1분 해보니까 지금 CS도 반반 따라가고 음 그거만 없으면 돼 지금 음 이게 너무 이게 그거 뭐라고 해야 되냐 상대피 생각 안 하고 간 거라 이거 그냥 하던대로 하면 될 거 같아 우리가 지금 자르고 다 자르고 하면 오케이 오케이 자존심 떨어지지 말고 오케이 호자실 갔다 와야 되나? 다 따오도 돼요? 오케이 이긴다고 했어 이긴다고 했어 오케이 오케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다들 뭐 이번판에서 뭐 못한 거 없지 다들 지금 난 못했고 있어 내가 좀 더 좀 더 밀어줬어야 됐나? 콜이나 그런 거 있잖아 콜 그런 거 있잖아 네 뭐 까먹은 거 없이 잘했지 미드 그거 전력 붙어주는 거 좋고 이제 미드 밀고 뚫러는 거 좋고 그 이니시를 이제 근데 이게 상대랑 나랑 넵차가 이미 난 상태에서도 그냥 내가 그냥 일단 이니시를 하는 게 맞겠지 그 후반에 한 거를 그 이용 때 쓰면 됐어 이 이용 때 이용, 상대가 이용 먹을 때? 우리 미드 그 이용에서 대체했었잖아 근데 에시 궁 빛나고 그 뭐냐 에시 궁 빛나고 레오나 궁 빛나는 건가? 그 미드 이용에서 그때 그냥 에시 궁 먼저 15하트 쏘고 레오나 궁 들어갔으면 자르반 갈리오 딱 했으면 좋았을 거 같았어 음 음 세트 이제 녹턴 와주는 거 그냥 궁을 업어치게 해주고 음 음 나만 잘하면 돼 보니까 근데 녹턴 녹턴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 어 그거 다 생각해놨어 괜찮아 걱정하지마 음 음 내가 뭘 할 수가 없네 이거 철거 들어야겠다 바텀이 완전 누워버려 그냥 아예 안 나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눕는 것도 우리가 저번에 프리징에서 많이 CS 교처도 벌렸었잖아 응 그것도 섞어가면서 해주면 좋을 거 같애 응 응 상대 상대가 누울 때도 챔피언이 딱 다르거든요 응 이게 저걸로 누워버리니까 그냥 한타트 1인분을 해버려 지금 응 우리가 센 거를 아예 이용을 못하고 있잖아 그게 오브젝트였는데 오브젝트 때 잘 못 사온 거고 나 스킬을 스킬을 기본적으로 못 맞췄어 우리 2팀 서주면 돼요 2팀 오케이 라인별로 서주시고 내가 나갔다 가야겠다 오케이 마지막에 초대해드릴게요 나만 잘하면 돼 보니까 탑 정글 미드 우리 팀 이거 라인 맞춰주세요 움직여서 정글 올라오고 참수형 1등 가야돼? 지금 참수형 오케이 잠깐만 잘 참아 내려오고 큰 머리 어딨어요? 아직 안 늘었구나 머리 큰 이 경기에서 보여줍시다 저쪽이 또 원딜을 잘 참아 자리 바꿔주세요 얘가 좀 원딜을 이제 잘 노리니까 아 아 월커드 쫀득이 형님 관전 좀요 어 태도 형 지금 화장실 왔어요? 여보세요? 음 다들 계시죠 지금? 오케이 서포즈스입니다 지금 서포즈스 저 왔습니다 강춘전 오케이 초콜릿 하나씩 다 사두시고 다 한 개씩 더 저희 녹판 나오면 어떡하나요? 저 갈리오는 일단 관전 가주시고 갈리오는 너무 할 거 없고 오케이 그거 다 생각했으니까 이제 뱀픽 채널 짤께요 파이팅 파이팅 걱정노노 걱정노노 준비 좋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좀 더 잘하면 이겨 좀 더 잘하면 이겨 걱정ㄴㄴㄴ 지금 시작하자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자자아 초콜릿 밥만 먹어야겠다 난 다 먹었어 응 응 아 내가 너무 못했어 방금 방금 올라갈 때도 원기라고 올라가 옆에 딱 붙어있어야 되는데 아이 괜찮아요 그것도 그렇고 전에 뻘궁에 마다 그 전령 푼 것만 살짝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전령 뭐 힘들게 먹은 거 이득은 봐야지 응 우리 첫 밴 릴리아 릴리아 밴 아무리 도망쳐도 내 창을 피할 순 없다 릴리아 밴 해준대요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에게 대답이 있다 하던대로 해 하던대로 에코 밴 에코 밴 해주세요 에코 밴 마지막 밴 시바나 오케이 세번째 밴 시바나 네 시바나요 상대 갈리오 하겠다 위드이라면 갈리오인 것인가 그렇군 세트 가져갈 수도 있어 위드 세트 해가지고 여기서 스크림에서는 세트 먹었었는데 뭐 가져갈려나 뭐야 자, 여기서 세트랑 세트 오케이 세트 이거 이제 우리 빌리픽에 세트 서콧으로 할거에요 우리 세트 서콧이고 탑에서 오른 오케이 세트 픽 세트 오른 해주세요 세트 오른? 예스 두두두두랄 두두두두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룐 딴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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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두두두러 타리 타라타 자 상대가 뭔가 뚜벅이가 많아보이네 자 웬만하면 헤카림 나오겠지? 이러면 헤카림 해야지 헤카림하면 베이가 괜찮지 않나 자 여기서 이즈 리얼 오케이 이즈 리얼 이즈 이즈 리얼 들어간다 그냥 전득은 리얼 이즈 리얼 이즈 리얼 이즈 리얼 이즈 리얼 진짜니까 미스포츠 밴드 미스포츠 밴드 미스포츠 밴드 네 다음 루시안 걸프렌드 루시안 걸프렌드 미스포츠 밴 다이렁 괜찮아요 이미 뒤집었던 사람? 오케이 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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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더블탭 이중사살 오케이 굿굿 그렇게 겁이 많았어요 세나 밴 세나 밴 저 저 적은 필요없어 자 우리 무한카이팅 무한카이팅 캐틀 나올 것 같다 상대카 해주면 오히려 좋아 응 차라리 미포세나보다 캐틀 같은게 오히려 좋아 오케이 엘쉬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생각 엘쉬이면 오히려 좋아 자 우리 이러면 세주안이 아니면 올락투인데 나 나 낫지 않을까? 저지 아닌가? 세주도 좋아보임 세주 올려주고 일단 관상 좀 봐보자 우리 자 세주안이 관상 보고 이건 조이지 이건 조이지 세주가 나올 것 같아 이거 올라프 판타 구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올라프가 들어가잖아? 탈이 궁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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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땀내 나 보이지? 근데 우리가 더 땀내 나 괜찮아 자 이거 땀내 나게 싸워보자 자 까리오 까리오 나오면 뭐하고 싶어? 솔직히 지금 이거 연습도 안해보긴 했는데 베이가 좀 좋아보이잖아 상대방 다 걸어 들어와야 돼 저사람들 에이 셔넛 다 머리에 빙글빙글 별 달아야 해 베이가 하면 오케이 감독이니까 내가 말 들을거야 플레이 스웨인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스웨인 할게 플레이 스웨인 아 감독 든든한 챔 드럽게 좋아해 오케이 노사이러스 플레이 스웨인 나 나 리스펙트 감독 스웨인 없지? 베이가 고나 플레이 스웨인 오케이 오케이 어 야 스웨인 가? 간다 예스 대체 대체 어 나 나 탈이 궁에 PTSD 있는데 자 이번바 이즈리얼 빼고 거의 다 헤르베스 신어야 돼 오케이 아 오케이 강인함 필수야 그리고 다들 스웨인이나 어 드는 사람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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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강인함이 필수라고? 착취 갈까 여진 갈까? 어 이번바 착취 들으세요 착취 이거 바꿔야지 바꿔야지 그거 알아야 돼 저 뭐야 지금 저기서 보고 있거든 교환 블리츠에서 보는데 라인저는 또 하더 카운트 갈리오가? 세팅기간 라인저는 갈리오가 수행인 것 같아 아 파일 파일 위 오니 비비져 피의져 오케이 템 선택 좀 해줘 템 선택 왜 멘탈 나가있어 지금 무라마나 얼건가 그리고 중무가 오케이 무라마나 얼건 중무 마지막에 4,5코도 좀 정해주라 4,5코 몰락가 따는새나니까 라위에 몰락가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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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얼건만 올리고 몰락 간 다음에 라위 올리면 될 것 같아 시간 필수야 이번 파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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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그 그거 할 때가 됐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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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레벨 천 갑옷에 포션 충전용 포션 사도 되나? 천 갑옷 아아 플랜 A 알죠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플랜 A 갑시다 그러면 나 지정해줘 오케이 오케이 오가이 오가이 우리의 전략 지금 우리 거 알지? 이거 알지? 한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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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떻게 가지? 그냥 탑? 응 어 탑 레드레드 오케이 간다 나부터다 오케이 오케이 응 치사 졸렬 나 여기다가 와드박나? 여기? 서있어 서있어 서있다가 나중에 서있다가 튀어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됐죠? 다 왔죠? 갑시다 다 왔죠 어 어? F**k you 들켰는데? F**k you F**k you 시앗 딸까? 시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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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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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들어가 나 이거 그거 미니언 뭉치기 한번 할까? 다섯 명 오면 어떡해 다섯 명 오면 어떡해 어? 다섯 명 오면 어떡해 텔탈 준비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거 하나 던져 와드 하나 안에 던져 아무데나 없는데? 가자 가 집에 가자 가? 돌아가 너무 쫄아 있는 것 아니야? 과감한 게 거 estable 그럼 가 늦었어 늦었어 잘glass 그럼 저쪽으로 돌아왔나? 푸캠들에게 푸캠 응 어 맞다 Nevada 지금 가면 이용하잖아 brain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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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그러냐면 일자로 들어가면 타릭한테 4인 스턴 맞을 수가 있지 나 2랩 때 전멸로 들어간다 상상하니까 무섭지 오케이 응 2랩 전멸 천천히 먹자 여기로 숙 깔리고 갔어 하나 탔고 어휴 시원하게 먹네 그냥 레넥톤 그쪽으로 간 듯해 아 미드로? 세주 세주? 오케이 천하부가 있을게 어 안 보여 여기 좀 확인해 볼게 여기 카치 한 번 봐봐 역시 여기 나 올라가는 중 잡아 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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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썼지 아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나 텔로 못격해 오케이 오케이 3랩인데 왜 쫄지? 저쪽은? 3랩인데? 그러게 아 빨리 빨리 챙기자 응 빨리 빨리 챙겨 너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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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눕기 전략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프리징해 우리 저번에 했다고 나 전멸로 들어갈 수 있어 지금 근데 전멸로 들어가면 우리 타릭한테 역행 다 와줄 것 같은데 저저저저 뭐지? 저 미친보험아 나 오늘 재정신 아닌데 지금? 괜찮아 괜찮아 우리 모두가 재정신이 아니야 맞아 하지만 집중에서 이길까 그리고 이거 쫀데리가 보니까 진짜 이지를 개잘하더라고 쫀데리 키만 이길 수 있어 오케이 큰거 먹어 큰거 먹어 큰거 먹을게 빰빰빰만 먹어봐 조심해 차 괜찮아? 말려 죽여 말려 죽여 나 큰거 천천히 먹을게 어 이거 와드 박아야겠다 미드비아야 미드비아야 그래요 아 여기 말고 여기 뭐야 뭐야 우리 피자 막 딴 데로 미드비아야 바탕수지 맞아 살짝 미드비아래 6은 안 찍었었는데 헬카님 탑에서 사라져서 딴 데로 갔어 참고로 탑에 있었어? 최근에? 오케이 갱당에 있었어 아 나 퀘어 맞추는 거 큰일났네 괜찮아 침착 침착 조차해봐 오케이 땡겨봅시다 거기서 이럴 줄수록 더 땡겨야돼 용을 빨리 찌려버렸어 그냥 탑 탈 땄어 탈 땄어 뭐 있나 보니? 아하 죽겠다 자 간다 어 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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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손해 오히려 손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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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드 안 돼? 너무 안 보이는데? 이거 해줄까? 아뇨 왔어 왔어 세주가 왔어 세주가 왔어 저쪽 계속 여기만 있었거든? 왔어 아 욕 먹고 싶어서 그래 응 그럼 밀고 와줘 그럼 밀고 가자 이거 아니 이거를 그 어? 갱을 한 번 보면 안 되나? 야 그렇게 밀려 있는 거 때렸어 이미 이미 때렸어 아니 오케이 여깄다 갈려 내려간다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간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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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빼 나왔어 나왔어 아 왜 이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이거 밀고 우리 올라갔어야지 핫턴 평정심을 찾자 평정심 천천히 해 평정심 네 천천히 평정심 카메라 그때까지 기다린다 이거 한타 보고 가면 돼 먼 훗날 우리는 강해져서 돌아온다 네 악어 기한이라 들어봤어 내내 동기한 오케이 내 건 악어는 언젠가 약해지고 오르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져 오케이 버틸게 앞에서 프리징 좀 해줘 응 그 시비르는 나도 잘 몰라 센지 약한지 후반에 쎄? 시비르? 초반에 약해 나중에 쎄 시비르 후반에 좋긴 한데 후반에 이지가 더 쎄 근데 미드도 후반에 갈리오가 더 쎄 넥토 없었어 버텀 한 번이나 좀 봐주시겠어 지금 오케이 이제 그라인이랑 가볼게 안 밀까? 팍팍 밀까? 아니 밀면은 내가 못가 밀면은 갱오기가 힘들지? 응 알았어 어 그러면 이거 조금 남기고 먹을게 흠흠 라인 1위로 밀어야 돼 근데 한 캠프 먹고 1렉 어? 미쳤다 밀자 스틱이 밀자 한 번 갈리오 내려가는 동선 갈리오 내려가는 동선 나 테럽슨 인지 갈리오 위에서 나왔음 죄송 흠흠 이거 밀고 여기 침마 박을거거든 이즈라서 밀 수가 없어 시비르라 이즈 시비르라 이즈 시비르를 밀수고 땡길 수 밖에 없어 이거 라인을 이즈가 라인 푸실력이 너무 좋은게 아니라 이즈 시비르라 사실상 거의 반반밖에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말어 땀 가도 돼 몰라 타비 조심해 타비 조심해 타비 조심해 갈리오 조심해 탑 전령이라서 윗무빙 쳤나봐 아 위쪽이 우리 밀어줘야 되는데 이거 하 미드에서 풀겠네 내가 롤네비 국내에 풀어 죽고 오긴 해 갈리오 탑 갈리오 탑 탑에 풀겠다 안 보인다 다 가는 중 탑으로 다 가는 중 탑으로 아 저 죽을려나 아군이 사냈습니다 갈리오 탑 썼어요 응 해봐도 지울게 전령 풀렸다 전령 바보라서 2차에다 갖다 막을라고 할 것 같은데 응 해봐도 지울게 세명이서 해볼래 갈리오 없는데 갈리오 궁 썼잖아 안 썼어? 오른 궁 아 오른테리 없어 오른테리 오른테리 내가 몸빵해볼게 이거 깨 봐 어 가자 가자 내가 해볼게 나도 갈게 아니 전령을 이거 죽여야 돼 오케이 지울갔다 지울갔다 오 한 라인만 더 멀지 한 라인만 더 멀지 믿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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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오 궁 압류 있어 탑에? 오륜 기억해내려 갈리오? 아니야 아니야 갈리오 궁 있는데 안보여 갈리오 툴러온거야? 아니면 걸어온거야? 어 걸어왔어 걸어온 다음에 미드엣 했었어 라인 커버하러 이거 밀면은 그냥 쟤네가 다 받아먹어버리고 탑에서 최대한 버텨줄 수 있나? 없지? 버텨야지 안되면 대기해야지 맞아 안돼도 대기하라 오케이 일단은 탑에 랜핑이 없어 아니 이거 미드에서는 이길 수 있나? 스윙? 치킬 딸 수 있나? 마나무네라서 뭐 약할거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선상해보자 그래라? 틀어자? 그게 맞는거 같다? 시야가 없으니까 맞아맞아 레넥쿤이 지금 타워를 한터로 쳐버리면은 답이 없네 미드 안보인당 오르는 슬슬 뺄 준비합시다 미드 안보여서 황천각이 딱 좋아보여요 응 답은 저거 한라인만 받아줘 레넥톤 뒤로 왔다 응 한라인만 받아줘 그냥 미드 한번 찔러줄래? 메이딩이야 오른 위험한데? 오른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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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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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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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 헥가림 내려간다 이거 용 어떻게 하지? 우리 어머머 사러가자 어? 용 어떻게 해? 아니야 용 봐야지 용 봐? 아냐아냐 뭘 봐 우리 없어 이득을 봐 다른데서 손해를 메꿔 손해를 메꿔 손해를 메꿔 아니 일단 이거 지금 내가 탑 쪽으로 못 갈 것 같고 바툼 쪽으로 가서 여기서 한타를 한번 해보자 용 먼저 앉히고 자리 잡고 한타를 먹고 우리 한타하면은 한 70% 상위로 질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빠지죠 한타는 하면은 자 이게 보혜가 심장마비가 오지 않는데 탈리 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탈리 탈리 이거 할만하다 욕 빠지면 할만해 이거 막아봐 탈리 chopiya 괜찮아 괜찮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갈리어 봐 아 나 double 가지고 해서 전물 쓰지 말고 W 할걸 뒤로 걸었어? 어 쟤가 포인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보여주나? 뭐지? 보여주나요? 나이스! 아 그럼, 미드로 밀어요. 이렇게 상대가 던져주는 걸 받아 먹어야 돼. 어, 저거 뇌저를 기다려. 저런 거 여기 참 다이브 쳐다돼. 응, 나도. 철거로 PTSD 일케어 철거로 PTSD 일케어 빨리. 오기 오기. 아야! 나 또 간다. 나 바텀 바지 날아가 저 타보이 얄미워 죽겠네 봐봐 이거 우리 그냥 성장해서 한 타면 한 번 할 듯? 성장해야 돼 말했잖아 우리 후배에서 조사하니까 긴장하지마 나 바텀 갈게 세드 플레이 기가 막혔어 방금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어 나 2코어 뜰 때까지만 좀 견뎌줘 응 오케이 모르는 탑 갈게 응 오케이 천천히 하자 네넥턴 네넥턴 바텀 이렇게 하면 막 간다 천천히 우리 작전대로 오케이 천천히 집간도 하고 불러줄게 우리 감독님이 원하는 건 우리한테 한 타력을 원하실 것 같다 한 타력과 합류 싸움 이어서 바텀에 디테일 와드 하나 박을 타이밍이야 오케이 디테일 와드 하나 박을게 디테일 와드 그래? 그럼 미드로 가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내가 바텀을 가서 막을게 스테이 있으니까 바텀 가 응 탑 조심 올은 죽겠다 올은 버리자 어 그럼 전령 어떻게 하지? 미드를 밀어 이거 이거 미드를 확 밀어 오케이 아니면은 네넥턴을 잡던가 안 되겠다 나 너무 많이 들어갔어 아 이런 맞아 맞아 근데 알았으면 됐어 알았으면 됐어 어 전령초 우리는 슬로우 스타터야 게임하면서 성장하고 있어 우리야 지금 두명에서 잡을 수 있을까? 스윙? 이럴나라 내 손? 어 아니 나 한타에 당해 나 1대1이나 소규분 그전에 강한 트릭이 아닌가 우리 양균 오케이 슬로우 슬로우 먹어 뭐야 블루 오케이 니쉬 해줘야 먹을 수 있어 저거 하나 보다 전령 먹나 보다 오케이 전령 먹어 저건 줄 뭐야 올거야 올인텔이 없어 일단 어어 내려가자 내려가자 Government 고고고고고고고고고 AGO! F***, F***, F*** 죽었어, 죽었어 이게? 당황스럽다. 왜 이렇게 세냐. 전멸, 전멸. 나 와드 사올게. 와드 사올게. 안되겠다. 안되겠다. 미드 갈게. 미드 갈게. 여패스 줘야 돼. 이럴 사갈 수 있어. 미드 갈게. 나도 갈게. 전령 품다. 상황심리 와드 가능하면 해봐. 이제 나 집 갈게. 아 이거 전령 풀면 어떡하지? 저요 막자 최대한. 아니 나 빨리 갔다와야 돼 그래도. 너머로 막아서. 누나 계급 쳐가지고 막아야돼. 천천히 그럼 천천히. 갈게 갈게. 우리 밀어줘. 밀어주라 이거. 나 펠 있는데. 미드 합류 싸움 하나만 할까? 응. 여기 안 돼있거든. 아 근데 궁이 없다. 궁이 없다. 궁이 없대. 오케이. 저기도 근데 막 안 걸어. 근데 바탕 보이면 걸 예정. 응. 응. 고기 집 간다. 응. 밀자. 저쪽 막으러 가야되거든 탑? 이거 탑. 이거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제 탑가서 펠 탈게. 바텀 가줘 오른 바텀. 오케이. 미드 할라인 받아줘. 미드 할라인 받아줘. 미드 할라인 받아줘. 용 30초. 네 오케이. 용 30초. 내가 받고 탑할게. 받고 탑할게. 용 30초. 어떻게 할래. 바로. 바로. 바로 와서. 그렇게 용 쪽에서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썸. 이거 전령 풀고 그거 하려고 한다. 전령 풀고. 용 강의. 근데 이거 저기 주면 삼용이야 이거. 오케이. 우리 이거. 우리 이거. 미드 주고. 미드 주고. 미드 주고 삼용을 막을 것인지. 결정해야 돼. 음. 세게 밀어봐 라인 세게 밀어봐. 네넥션 미드로 가고 있는데 용. 용 준다. 나이스 나이스. 라인 미스 미스. 대로 변으로 가자. 대로 변으로 가자. 대로 변으로 가. 먹히더라도 한 터봐 나 꼭 쓸게 좋아 여기 뒤에 뒤에부터 천천히 천천히 타릭 여기 맞아 여기 봐줘 최대한 넣고 갔어 아쉽다 아 이길 수도 있었는데 타릭 궁이 아쉽다 아쉽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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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면 그냥 바로 결국 내 W가 게이지가 안 쳤어 근데 이즈리오를 하면은 맞아 이즈리오를 크면 이겨 지금 이겨 이거 쫀득이 어깨가 박살나겠지만 이즈리오를 크면 이겨 아쉽다 사형 무슨 용이야 이번에 아 근데 이번에 대지용이거든 오히려 좋아 바다가 아니잖아 맞아 바다 아니야 오케 오케 좋아 바다 아니야 바다 대지용 오히려 좋아 우리 지금부터 용 다 먹어 우리 다 대지용 튼튼히로가 오케 오케 오오 내가 갈게 내가 갈게 8온 른도 하나 있다 스파기라뇌 스파기 포탈이 타겟이었어 이 펑키 dism Identity 장기 잡겠어 은е 이 필 passions 엇 나 꼈어 꼈어 로전 Ireland 엇 지웠다 렛 엇 레전드 꼈어 렛 응? 응? 페카림 들어온다 확인 이거 와드방울같은데? 안 라인 더 먹어 응 피와 어 이거 탑으로 왜 오냐? 무섭게 보예야? 왜 그러냐? 내가 뭐 잘못했냐? 이쪽 정글 먹는다 야 우리 정글 레드쪽 정글 통제당했다 레드쪽 정글 레드쪽 정글 통제 오케이 꿀 호기심 천국 W로 막았어 오케이 호기심 천국 W로 막고 나한테 스택 줬어 스택 넘겼어 개이득이야 레드 먹는거 같은데? 괜찮아 CS 50개 더 없었어 내가 바텀 갈게 이제 아니다 틸라텔 있네 내가 탑 가던거 갈게 그냥 오케이 내가 바텀 갈게 오케이 또 보혜가 나한테 스택 넘겨줬어 오 개꿀 여기 와드일거야 거기 와드일거야 가드 올리는 와드 박자 오케이 여기도 핑화야 어 레넥톤 한번 딸까? 어 좋아 파이팅 우리 호기심 천국 또 당했어 우리 호기심 천국 또 당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호기심 천국이었어 레넥톤이 살랑살랑 흔들었어 아 이게 우리는 세 명이 있었는데 개단 뒤에 다섯 명이 있었네 그치 음 이게 호기심 천국이지 응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당해버려 저거 어디서 날라왔어?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어디 있었지? 억제기 좋아 억제기까지 줘 억제기까지 줘 억제기 주면 오히려 좋아 경험치 계속 받아먹기만 해 이즈 쌍둥이는 지켜야 돼 그 뭐 집에 와야 돼 쌍둥이는 지켜야 돼 쌍둥이는 지켜야 돼 쌍둥이는 지켜야 돼 미드톤 밀지 미드랑 바텀톤 밀지 미드랑 밀었으면 저희 쌍둥이까지 왔을거야 이즈 집에다 놓고 계속 이거 먹으면 성장시키자 윈 라인 먹어 이즈가 이즈 계속 윈 라인 계속 밀려올거 아니야 라인 그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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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라인부터 내 먹어 이즈 수위를 공하겠다 그럼 내가 이거 밀 수 있을까? 흠흠 아 속수리다 속수려? 바론 힐 좀 힐 좀 언제? 속수려요 속수려? 사형이다 사형이다 사형 괜찮아 이즈 리얼이 궁으로 뺏어줄거야 사형은 이즈 리얼이 궁으로 뺏어줄거야 사형은 이즈 리얼 궁으로 먹는거지? 사형은 이즈 리얼 궁으로 먹는거지? 이즈 리얼 궁으로 뺏어줄거야 싸울거야? 싸워 싸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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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거면 가구 싸울거면 가구 나 못참아 막아주다가 억제기 생길때까지는 버텨야되지않을까 근데 이거 그냥 다 주자 우리 라인 막으면 어차피 있는 수에서 계속 5대4 될거 같긴해 억제기 좀 그래 봐봐 라인 다 막힌다 이즈야 이즈 리얼 궁으로 뺏어줄거야 싸워봐 싸워봐야 될거같은데 이거 오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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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키워 이즈 키워 여기 와드 바론 가는데 바론도 줘 바론 줄면 끝나 바론 줄면 끝나 나 무라마라까지 나와서 싸울만해 근데 어? 오케이 싸울만해 이거 싸워야되 이거 근데 그래 그럼 해보자 이즈님이 싸워야되 이즈님이 싸워야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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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나 텔있어 응 여기 호기심성포 여기 호기심성포 박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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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잘랐어야되는데 아깝다 어 렉텔포 렉텔포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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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텔 없어 오른텔 타 오른텔 타 오른텔 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여기 오우 망했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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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 오케이 몇 명 자르면 돼 몇 명 자르면 돼 몇 명 자르고 짓 막아 몇 명 자르고 짓 막아 몇 명 자르고 짓 막아 저거 짓 막아 야 레넥톤 여기서 잘 들어왔다 어떻게 들어왔지 오우 west 나이스 5호륜에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이거 막아 탑 차이를 정리했어 미란 생존자야? 세팅치고 탑 차이 한번 쳐 이제 탑 차이 한번 치네 우리 플랜은 정신 승리다 가자 탑 차이 한번 쳐 세팅 아이고 정신 승리로 가자 근데 탑은 잘했어 근데 이거 오히려 오 나 까마귀 대마리 그래 싸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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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히려 따라가면 2드 계속 쫓아가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빨라? 자 대중 없어졌어 이즈쿵으로 오케이 최비로 궁패어 오케이 2드 2드 밀고 어? 우리 여기서 숨어있기 어디? 조금만 밀고 그럴까? 근데 우리 시야가 안 걸렸겠지 다 지우고 오빠 이거 하나 먹자 이거 뿌려보자 그거 뿌려보자 어이고 나 이거 또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안해 우리 지우고 온다 가자 여기서 한번 보자 숨어서 이즈가 없어 이즈 기다리자 나는 두 번 밀고 어 없어 없어 온다 없어 나도 왔어 나도 왔어 사람이 없어 나도 갈게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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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렛에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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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됐어 이제 앞에 있는 부터 자 여기 여기 헥카림 헥카림 봐 헥카림 봐 헥카림 봐 헥카림 갈리오 다이피 이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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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고 있어 자 자 자 헥카림 헥카림 죽여 자 자 자 선생님 아 저쪽 완전 빨려 들어왔는데 진짜 무조건 이기는죠 어 어 아 어우 너무 파이팅 아모 저희 팀 잘했어 아 맞아? 최선 다했어 최선 다했어 고생했어 좀만 더 누웠으면 우리가 이겼다 이건 맞아 까비 까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그럼 감독 화가 난 거 아니겠지? 잘하고 쎄다 강하네 저기 응 강해 각성했어 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어머머 사러 가자 차참했다 차참했다 아깝다 이거 어머머 사러 가자 오히려 저 다른 게임 할 수 있어 아깝다 어머머 사러 가자 어머머 사러 가 일단 방송 끄고 어 그 3분내내 끄고 오자 오케이 오케이 3분 내에 끄고 오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